LS 일렉트리기 부산 사업장 초고압 변압기의 생산 능력을 2배 늘립니다. LS 일렉트리기은 글로벌 전력 인프라 시장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초고압 전력기기 핵심 생산기지인 부산 사업장에 총 803억 원을 들여 공장을 증설하기로 했습니다. 부산 사업장은 그동안 연간 약 2천억 원 규모의 초고압 변압기 생산 능력을 보유해 국내외 시장에 대응해 왔으며 해외 수주를 위한 2026년 물량까지 수주를 완료한 상태입니다. 공장이 증설된 이후 10월부터는 연간 4천억 원 수준으로 생산 능력을 2배 늘려 매년 확대되는 해외 초고압 변압기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.